자 정은순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렛츠 맞고 나가준 정은순 푸시성 백핸드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너무 와 그렇습니다 네 이동점 네 벗어 네 정은순 네 상대할 때처럼 파이팅 있는 모습이 지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5대3 앞서 있는 정은순 야 디펜스 헤넥 대 3 3대7 4대4 자 저기서 어오 그렇습니다 8대4 야 점은순 정말 많았던 좋은 서브였습니다 야 5대9 5대9 네 넷 룰렛 룰렛 파이팅 떴구요 게임 포인트 정은순 그러나 점수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7대10 10대7 저거 저거 최혜은아의 섬으로 두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집중을 해주면서 점수 차이를 벌이거나 어 버팁니다 아 점은순 에어우 아 아 으 아 아 네 아 와 또 네틴을 맞고 파악한 것 같아요 1대4 네 이번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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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채연 말았습니다 4대5 정은순이 다시 버텼습니다만 잃어버리지 않고 더 많이 따고 있습니다 네틴 맞고 네틴 맞고 네틴 맞고 나갔습니다 6월 6대6 채연아의 서브 2개에 이어집니다 채연아 밖으로 달려 정은순 점수는 한점차 랠리로 랠리로 이어지는데요 채연아의 반격이 네틴 맞고 7대9 걸립니다 그렇죠 자 7대시에 몰려있는 최연아입니다 자 남기지 못합니다 자 남기지 못합니다 문이 남기지 못하면 남기지 못하는 남기지 못합니다 successo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